까만 토끼 까미 어느 마을에 네 푼숲 속에 귀여운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들은 서로 서로 사이좋게 놀았어요 그런데 토끼가 잠을 자고 있어요 어? 토끼네 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토끼를 깨버려야 되겠어요 토끼야 일어나 시작 토끼야 일어나 아 누구야 누가 날 깨워 깜짝 놀랬나봐요 얘들아 괜찮아 하고 말해봐요 괜찮아 괜찮아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 내 이름은 톡식이야 우리 어린이들 좋아해 어? 어린이집에 갈 시간이네 친구하고 같이 가야지 우리 친구야 다같이 불러봐 시작 친구야 아 누가 날 불러 누가 우리 친구 내 친구 토순이야 아 맞냐 내 이름은 토순이 토순이에요 야 토순아 어? 우리 같이 어린이집에 가서 재미있게 놀자 그래 오늘도 다 어린이집에 가서 재미있게 놀자 응 그래 응 응 난 근데 가방 속에 먹을 거 엄청 많아 어? 어? 가방 속에 뭐가 있어? 어? 이거 망아? 자 기다려봐 가방 속에 왕꽁트리도 있어 왕꽁트리도 있디 조일리 조일리 맛있는데 먹고 싶다 그리고 또 아아 말랑카우도 있어 어? 말랑카우 조일리 조일리 맛있다 나도 좋아 그래 우리는 친구니까 맛있는 것도 나눠먹어 자 너 먹어 응 고마워 고마워 우리 같이 먹자 그래 같이 먹자 근데 큰일났어 왜? 이상한 친구가 이사 왔어. 누군데? 이름이 까미야. 까미? 온몸이 새까매. 새까매? 근데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도시가 나하고 놀자. 도시가 나하고 놀자. 맨날 그래. 그러면 같이 놀아야지. 싫어. 왜? 까미는 너무 새까매. 그래서 난 까미하고 놀기 싫어. 어? 왜? 얼마나 새까맣길래? 얼마나 까만지 말도 못해. 어? 저기 까미 온다. 까미 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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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아 안녕. 안녕. 어린이 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까미야. 얘들아 같이 놀자. 난 너고 안 놀다 그랬어. 난 왜 안 놀아. 같이 놀자. 싫어. 같이 놀자. 싫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핳핳핳하핳핳 contraster 하핳흳핳 하핳핳핳 ㅎㅎ 흑핳핳핳핳핳핳하핳하핳핳 하핳핳핳핳하하핳핳핳핳핳핳하하핳핳하핳핳핳핳핳 seperti 으으으음 어후 불쌍하자 우리 같이 넣 à 자 k fosse wäre 네 과연 안돼까미는 너무 못생겼어요 아냐 까미도 이뻐어 Lam azt 아름에올로 tom nggak 색감이 이쁘죠? 네 그래 우리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 아니야 색감해서 못생겼어요 아니야 나 이뻐 어린이 여러분 나 이쁘죠? 네 야 근데 가방 속에 뭐가 있니? 어 맛있는거 뭔데? 야 수박젤리가 있어 수박젤리라도 좀 줘 싫어 왜 나 먹고싶어 이건 안돼 내가 먹을거야 같이 먹자 싫어 나 혼자 먹을거야 나도 좀 줘 왜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왕꿈틀이도 있어 왕꿈틀이 보고싶다 좀 줘 나도 좀 줘 안돼 왜? 내꺼야 하하하하 위주의 왕꿈틀이 저리 가 어우 불쌍하다 우리 까미하고 같이 놀자 진호 야 우리끼리 가서 놀자 우리끼리 어우 까미 불쌍하다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친구들을 막 때려줄까요 그러면 안돼요? 네 그러면 친구들을 막 꼬집어줄까요? 안돼요 안돼요? 친구들이 미워요 친구들이 나랑 놀아요 상이야 누구야? 나 나는 개구리 큰 눈이야 큰 눈이? 응 아 까미야 너 왜 울고 있어? 응 있잖아 친구들이 나하고는 안 놀아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때려줄까? 아니 그럼 꼬집어줄까? 아니 그럼 막 물어줄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 안아줘 이렇게 안아줘 어? 친구들이 나하고 안 노는데 이렇게 안아줘? 응 그러면 조금 있으면 친구가 될거야 정말? 그럼 좋은 친구가 될거야 응 이렇게 안아줘? 응 이렇게 안아줘 응 그래 알았어 우리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안아줄게 그러면 좋은 친구가 된다고? 그래 응 우리 같이 같이 놀자 우리 까미 이렇게 이렇게 까미는 친구들이 놀지 않아도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심술궂은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 이름은 바둑이였어요 내 이름은 바둑이 나는 맛있는 걸 좋아해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과자와 빵을 좋아해 사탕을 좋아해 그런데 우리 엄마는 맛있는 건 안 사줘 맨날 밥을 많이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맛있는 사탕도 안 사주고 초콜릿도 안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안 사줘 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배고파 응 저기 친구들이 있다 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 먹어야지 헤헤 여기 숨어 있자 응 저기 친구들이 토끼들인데 토끼들 가방 속에는 맛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기다리자 아 재미있게 잘 놀았다 그지 그래 재미있게 잘 놀았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유상한 친구가 있어 너 뭔데? 바둑이라는 친구인데 바둑이는 욕심쟁이야 밥은 안 먹고 날마다 초콜릿 사탕 과자 그런 것만 먹어 어 그러면 이빨 다 썩어 이빨 다 썩지 어 다 썩어 밥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날마다 사탕 달라고 그러고 초콜릿 달라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러고 그래 어 정말 이상해 친구다 아 정말 이상해 어 누가 내 머리를 탁 때렸네 너희들이 때렸니? 아니요 응 근데 내 머리를 누가 탁 때렸지? 이상하다 어 이봐요 어 얘들아 너희들이 내 머리 탁 때렸지? 에헤헤 에헤헤 어 어 바둑이다 에헤 아유 배고파 나 먹고 싶어 뭐 뭐가 너 가방 속에 뭐가 있지? 어 안돼 어디 보자 어 왕콩토리다 야 나 이 왕콩토리 내가 먹고 싶어 아 안돼 이건 내 거야 엄마가 사준 거야 내 마 내가 먹을 거야 내 마 어 어 친구들 거 빼서 먹으면 안되네 내 마 야 그럼 또 뭐가 있어? 어? 말랑카우가 있잖아 어 안돼 내 거야 야 나 말랑카우 먹고 싶어 내 마 그럼 같이 나눠 먹자 안돼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그러면 욕심쟁이야 아니야 나 혼자 이거 다 먹을 거야 어린이 여러분 그래도 되죠? 안돼 그래요 그러면 안돼 같이 먹자 야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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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는 거 나한테 안 주고 도망갔잖아 아 아 어떡하면 좋아 안 되겠어 내가 친구들 어디 있는지 잡아가지고 뺏어야 해 여기다 토끼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 토끼 어디있니 토끼 어디있니 아 저거 어디있다 저기 먹자 얘들아 친구들아 토끼 어디있네 배우가 어디에 아래 어디있네 아래 어디있네 아 아 아 얘들아 어디있네 여기여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어디있네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토끼는 도망을 갔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도망가자 아 아 아 어 큰일났어요 토끼가 발이 발이 다쳤어요 아이고 발이야 아 큰일났다 발이 다쳤어요 바로 그때 까미가 나타났어요 불은 어 응 야 조식아 너 왜그래 으에에헵 밤뚝이가 나 넘어졌어요 피 난다 어 isty가 왜 넘어졌어 으으ь으 neck 바둑이가 내 맛있는 거 뺏어 먹으려고 해서 도망가다가 넘어졌어. 아파. 울지마. 내가 안아줄게. 안아줄게. 고마워. 울지마. 눈물도 닦고. 고마워. 걱정 마. 내가 바둑이를 잘 말해서 그렇게 네 걸 뺏지 못하게 할게. 네가 바둑이한테 이겨? 바둑이가 어디까지 나가? 왜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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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식이 친구 까미야. 와. 까미? 근데 왜 이렇게 새까매? 너 까마귀 아니야? 까마귀 아니야. 야. 비켜. 안 돼. 어린이 여러분. 남의 거 뺏어 먹으면 안 되죠? 네. 너 가? 네. 너 혼날래? 내가 힘이 세단 말이야? 야. 힘 세다고. 남의 거 뺏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너. 나도 힘 세. 난 밥을 많이 먹어서. 반찬도 많이 먹어서 힘 세. 나는. 사탕을 많이 먹어서 힘 세. 사탕을 많이 먹으면 힘이 세지나? 초콜릿도 많이 먹어서 힘 세. 그럼 우리 누가 힘 센가 한번 내기 해보자. 그래. 자. 우리 한 번 힘 센가 누가 힘 센가 한 번 보자. 얘들아. 너희들. 나. 바둑이 응원해야 돼. 바둑이 이겨라 그래야 돼. 안 돼. 너희들 까미 이겨라. 까미 이겨라 그래야 돼. 알았어? 네. 자. 그럼 한 번 누가 힘 센가 해보자. 자. 시작. 까미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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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거봐. 내가 더 힘 세지. 나는. 어린이집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반찬도 많이 먹고. 간식도 많이 먹어. 그래서 힘이 세. 난 맨날. 초콜릿만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사탕만 먹어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밥 줄 때. 밥 많이 먹어야 돼. 흠. 이제부터. 친구들 거 뺏어 먹을 거야. 안 뺏어 먹을 거야. 안 뺏어 먹을 거야. 안 뺏어 먹을게. 이제부터. 친구들한테. 나쁜 질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빌어. 흠. 도시가 잘못했어.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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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 일어나. 도시가. 도시가 일어나지 않네. 왜 그래?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 와, 내렸다 도시기가 다쳐서 그래 도시가, 도시가 일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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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호해 줄게 어? 어? 도시기가 도시가, 또 일어나 안 돼, 우리 호해 주자 시작 잘 일어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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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어떡하지?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 같이 호해 주세요 드시겠대, 시작 호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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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2시가 일어나 시작! 2시가 일어나! 2시가 일어나! 어, 어, 어! 어, 어 힘이 난다! 어, 아 힘이 난다! 고맙습니다! 박수! 까미야, 고맙다! 고맙다, 까미야! 까미야. 이제 보니까 니가 진짜 좋은 친구였어. 그래? 까미는 착한 친구야. 까미야, 아까네 미안했어. 왕쿠들이 넣어 먹어. 뭐, 정말 이거 나 주는 거야? 그리고 말랑카우도 넣어 먹어. 와, 이것도 나 정말 먹어도 돼? 그래, 그리고 장난감도 아까 안 가지고 놀게 해서 미안해. 네. 장난감도 넣어 가지고 놀아. 정말 나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와, 방울이 막 나온다. 방울이 막 나온다. 아,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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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는 이제 친구야. 친구니까 우리 같이 재미있게 놀자. 그래, 우리 친구야. 그래, 우리는 친구니까 재미있게 놀자. 이렇게 하여. 구식이와 구슬이는 까미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 사랑한 어린이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잘 놀 거죠? 네. 안 싸울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친구야. 고 needs to know. ediå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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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셋, 셋. 감사합니다.